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2021년 4회 품질경영기사 네 번째 과목이다 그죠 신뢰성 관리에 대해서 학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를 보면 고장율이 나와 있습니다 람다라고 얘기를 했고 0.07 시간이고 수리율이 나와 있다 그죠 일대에 가용도는 이렇게 돼 있죠 우리가 가용도는 a 로 이렇게 나타내게 되는데 가용도는 어떻게 구할 수가 있냐면 평균 수명 어 mt bf 에 떠 줘 mt bf 나누기 mt bf 에다가 플러서 어 평균 수리 시간 mttr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mt bf 같은 경우에는 평균 수명이니깐 고장율 람다 분의 1로 나타낼 수가 있고 평균 수리 시간 같은 경우에는 수리율 분의 1이다 그죠 유 분의 1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요게 넣어서 다시 계산을 해보면 요게 뭐가 나오냐면 어 요거는 다시 나타내 보면 수리율을 우리가 어 람다 플러스 수리율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죠 그러면 요게 그대로 넣으면 되겠지 그죠 그러면 주어져 있는게 고장률이 얼마냐 하면 고장률이 0.07 이라고 돼 있고 플러스 수리율이 얼마냐 하면 0.5 라고 돼 있고 분의 0.5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 0.8772 이렇게 나올 것이고 어 퍼센트로 나타내면 곱하기 100을 해 주면 되겠죠 그러면 87.72 이렇게 해서 구할 수가 있게 됩니다 어 62번 문제를 한번 봅니다 62번 문제를 보면 평균 고장률이 0.002 시간인 지수 분포를 따르는 어 핵심어 뭐냐면 고장률이 나와 있죠 그러면 시험을 보실 적에는 여러분들이 이걸 조금 표시를 해 주셔야 됩니다 고장률은 람다라고 나타낼 수가 있죠 람다가 얼마다 0.002구나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수 분포를 따르고 있고 제품을 10시간 사용했을 때 이게 t가 되겠죠 t 꼬르 10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을 것 같네요 그죠 고장이 발생하는 확률 고장이 발생하는 확률이네요 그렇게 돼 있습니다 얼마인가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고장이 발생하는 확률이니까 고장 발생 확률은 ft 라고 나타낼 수가 있고 ft는 뭐냐면 1-rt 신뢰도로 나타낼 수가 있죠 이렇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러면 1- 지수 분포니깐 신뢰도는 우리가 어떻게 나타내냐면 e에 마이너스 람다 t 라고 나타낼 수가 있고 다시 1- e에 마이너스 람다니깐 0.002라고 했죠 0.002 곱하기 t가 몇 시간 10시간 이렇게 돼 있으니까 요거 계산해 주면 됩니다 알겠죠 그러면 답은 0.02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계산은 여러분들이 직접 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63번을 봅니다 평균 수명이 1000시간이다 그죠 정도 되는 되는지를 판정하기 위해 평균 수명이니까 뭐 우리가 세타라고 나타낼 수도 있고 뭐 mtbf 라고도 나타낼 수 있을 것이고 이게 1000시간이라는 얘기죠 1000시간 정도 되는지를 판정하기 위해 샘플을 20개 20개로 하여 고장 난 것은 즉시 새것으로 교체를 했습니다 일단은 20개를 했기 때문에 n이꼬르 20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새것으로 교체를 했다 그죠 요걸 잘 보셔야 됩니다 새것으로 교체를 하면서 네 번째 고장이 발생했을 때까지 실험을 하고자 한다 그러면 4개가 고장 났다는 얘기죠 네 번째 고장 시간이 얼마이어야 평균 수명 우리가 평균 수명 mtbf를 구하는 공식은 뭐냐면 평균 수명이니까 총 시간을 고장 개수로 나눠주면 되겠지 알죠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총 시간은 교체했잖아 새것으로 교체를 했기 때문에 4개가 고장 나는 시점에서 다 살아있죠 왜 교체를 해줬으니까 고장 난 것은 새것으로 교체했잖아 그죠 그렇기 때문에 다 살아있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교체를 했다 그러면 다 살아있으니까 몇 개가 20개가 살아있을 것이고 곱하기 네 번째 고장 났는 게 몇인지는 모르니까 t0라고 나타내 봅시다 그리고 고장은 몇 개가 났느냐 하면 몇 개가 났는 거죠 4개가 고장이 났지 이게 얼마 평균 수명이 1000시간 정도 되는지를 알아보려고 하는 거잖아 그죠 이 꼬르천 이렇게 봅니다 이거 계산하면 되겠죠 이거 찾아내면 되잖아 그죠 이 곱해주고 나눠주면 되겠네 그러면 답은 200시간 이렇게 해서 구할 수가 있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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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impression 확실한 skulle 맞이